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점심입니다.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고요. 이제 막 샵에서 나왔습니다. 일단 어제 첫 대면 팬사를 진행했었는데 오랜만에 팬분들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. 또 5년 만에 팬분들을 만났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설렜습니다. 일단 어제와 다르게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. 날씨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버스가 지나가네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날씨가 화창합니다. 그리고 어제는 이제 머리를 좀 내려서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머리를 좀 볶아봤습니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여러분 드디어 팬사인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동안 폴라로이드 찍고 또 SNS에 올릴 셀카도 찍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여기가 어떻게 생겼고 진행이 되는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인데 오늘도 같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좀 이따 라고 생각해 꽃파이호 존러 웨이 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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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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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났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영상이 잘 맞춰서 너무 힘들어